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이 지역 창업기업 수를 조사한 결과 2016년 3만 1063개에서 지난해 3만 9330개로 4년 사이 26.6% 늘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창업기업의 1년 생존률은 63.8%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5년 생존률은 29.7%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나 지식기술 기반 업종 비중이 2016년 15.2%에서 지난해 13.6%로 줄었습니다. 대전시는 지난 한 해 403개 기업 창업지원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173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해 효율적인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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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